우리가 현대차만 타거든요. 딸도 그래서 현대차 타라고 해서 현대차 타는데 지난번에도 AS 받으러 왔는데 지금도 점검 받으러 왔어요. 현대차. 근데 미국도 현대차 타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. 현대차가 마당으로 이렇게 가득 탔네. 이렇게 현대차들이 가득 가득 찼네요. AS 받으러 온 차들이랍니다. 현대차 타는 사람들 많네. 예에에에에에에ete 근데 차 판매도 하는거냐? 아니삼... 고객상담도 하고, 판매도 하고, AS도 하고 $2.99 여기 있는 미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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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?